1. 참나자리 제가 강조하는 게 참나자리, 예고자리 예고마음을 우리가 중생심 그러잖아요. 이 중생심이 중생이 지금 우리말 짐승의 어원이에요. 짐승. 중생은 짐승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나 동물들. 식물도 중생에 나중에 넣어준 거지 원래는 동물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희노애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존재들. 그래서 중생심 하면 짐승심이에요. 짐승의 마음. 그래서 제가 고등 침팬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고등 침팬치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중생심으로만 살아가잖아요. 참나 잘 모르고. 다행히 인간이 참나에서 오는 영적 직관을 자꾸 받으면서 살아요. 육바람이를 자기도 모르게 느끼면서 살아요. 다른 동물보다 좀 더 발현이 되기 때문에 고등 침팬치라고 하는 겁니다. 고등하긴 한데 짐승은 짐승이라 마인드가 확 트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예전 어른들이 양심은 미약하고 욕심은 중생심은 위태위태하다. 이게 석영에서부터 나오죠. 순임금이 가르치셨다는 가르침에도 나오면 인간은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나 이 중생심의 존재로 살다가 자기 내면에 참나 하느님 찾아가지고 거듭나는 거. 이게 다른 차원의 인간이 되는 거야. 고등 침팬지에서 한번 거듭나는 거죠. 이게 모든 인류의 되게 화두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거냐. 종교 불문하고 사실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주에서 거듭나느냐 못나느냐. 고등 침팬지들끼리 서로 또 강자니 악자니 나와서 나눠가지고 약육강식으로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동물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사 책 다 구하셔다가 한국사 세계사 다 구해다 보세요. 거기 고등 침팬지의 삶이 쭉 그려져 있어요. 되게 뭔가 끝없이 희망과 이상을 품으면서 현실은 여지없이 계속 뻘짓을 해가는 약육강식이 계속 우리 내면에서 51% 이상 주도권을 잡고 끌고 온 역사. 그게 전 세계 역사가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왕조가 하나 흥하려면요. 중간에 영감 강한 사람, 하늘이 좀 거듭난 사람들이 초창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문명의 좀 방향을 잡아줘요. 그 다음부터는 여지없이 우려먹는 존재들만 끝없이 존재하다. 그 왕조 한 문명이, 왕조나 문명이 망해요. 그걸 토인비 박사가 창조적 소수자, 영감 있는 사람들이 인류의 어떤 그 나라의 그 문명의 해법을 제시해요. 그땐 답이 돼요. 그게 먹혀요. 창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땐 문명이 좀 흥해요. 그랬다가 이제 창조력은 없어요. 고등 침팬지 중에 강자들이 등장해서 지배만 하려고 합니다. 지배적 소수자가 등장하면서 문명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잠깐 깨어났다가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해 다 되실걸요. 이게 한 나라로, 지구로 얘기해봤자 우주 전체를 얘기해도 다 똑같아요. 중생심은. 그래서 한 사람 마음 안에도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우리 삶을 주로 욕심이 주도하잖아요. 욕심이 끌고 가다 가끔 깨어있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 짓고 다 하다가 어떨 때 가끔 기특해서 확 깨어가지고 양심 좀 했다가 인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어떨 때 가끔 태평성 돼 왔다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욕망의 화신들이 자만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자신들이 욕심을 충족할 것만 연구하다 보면 고등 침팬지 중에 강자가 돼가지고 세력을 얻어서 정치건, 경제건, 종교건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세상을 말아먹어요. 그 사람들은 영감이 없기 때문에 말아먹고 또 끝내요. 또 영감을 받아도 욕심을 구현하는 데 수단화해서 쓰기 때문에 인류 도구라고 오는 영감도 자기 하나 먹고 사는데 자기가 성공하는 데만 쓰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발현되다가 거기서 또 끝나고 끝나고 창조력은요. 인류를 살릴 생각하면 창조력은 무한하게 나올 거예요. 왜 인류 살리려면 뭐 영원히 하늘에서 이 영감을 돼줄 거고 인류 살리겠다 그러면 본인도 자마자고 열심히 그 마음으로 노력을 한다면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이 아니면 계속 창조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자기 욕망 딱 충족하거나 하면 하늘에서 영감을 더 주겠어요. 이제 더 주면 이 사람은 자기 위에서 인류도 날려버릴 사람이 돼버렸는데 인류에 조금이라도 도움 주라고 영감을 주지만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커져가지고 인류를 날려버릴 정도의 힘을 얻게 되면 영감이 차단됩니다. 못 가요. 그쪽으로. 왜? 그 사람한테 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인류를 위하겠다는 마음 하늘은 알잖아요. 하늘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계속 먹고 계시면 영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 이렇게 하면 더 낫. 각자의 또 역량이나 재능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 불문하고 일반 공식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생심, 고등 침팬치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계속 생각해 보시면 사회에서 좀 잘났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50보, 100보인 거예요. 인간이 지금 침팬치 보면 침팬치 중에 영리한 놈이 있어요. 야, 저것이 우리 안에서 강자 되겠는 걸 나중에 돼요. 진짜 암컷 다 차지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의 자녀, 기독교에서요. 이 중생심의 존재를 혈육의 자녀라고 합니다. 혈육.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본부 중생. 중생이라고 하죠.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 본부 중생이라는 혈육의 자녀. 그런데 이 안에 참나가 각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애의 자녀로 변합니다. 열애의 자녀. 열애의 자녀로 변하고. 이쪽은요. 하느님 자녀로. 하나님 하느님 자녀로 변합니다. 거듭나요.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인류 종교, 뭘 갖고 와도 다 저거밖에 없습니다. 저게 아닌데 종교를 하고 있다. 사입이에요, 무조건. 이런 내용도 없다. 종교 안의 교리예요, 사입입니다. 무조건 교주 못이란 말밖에 없다고 사입입니다. 무조건 우리 교주가 하느님이라로 시작한다고 100% 사입이죠. 왜냐? 진짜 하느님이면요. 인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느님이 내려와서 자기가 하느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허비할까요? 그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데 시간을 쓸까요? 간단해요. 내려와서 자꾸 내가 하느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강자가 되고 싶은 고등 침패질 뿐입니다. 돈을 모으건 정보를 모으건 그런 신비한 권위를 얻건 권력을 얻건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폭력을 통원하건 강자가 되려면 수가 빤해요. 그 중에 하나 택해서 열심히 자만적으로 노력해서 강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권력과 암컷과 모든 걸 차지하겠다. 그 일령으로. 눈 부릅뜨고 연구하는 그런 수컷, 고등 침패질이 있다. 그 존재한테서 여러분이 발견해 보세요, 중생의 모습을. 성공의 안다라는 중생의 모습. 사회 지도층이라고 자부하는 중생들의 모습. 그러니까 거듭난 존재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랑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수컷을 예로 든 게 동물에서 수컷들이 절대강자로 굴림하잖아요. 인간에게 오면 그래도 인간은 더 머리를 굴려가지고 또 다양한 수를 냅니다만 기본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다양한 거는 예수님도 혈육으로 왔어요. 혈육을 지닌 존재로. 보살들도 중생성을 안 떠난다고 해서 보디 사트바예요. 사트바라는 중생성을 갖고 다닙니다. 십지보살도, 즉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들. 인간 중에 제일 하느님 같은 존재들도 중생성을 갖고 있대요. 이건 희망의 소식 아닙니까? 그들도 짐승성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에서 구원받아 올라간 존재들도 결국은 사바세계의 기본 속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한테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우리랑 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런데 누구는 성자다. 그 원리를 찾으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 부처님 될 수 있을까? 이 조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인간으로 오셨던 분들이에요. 인간의 모습 가지고 돌을 닦았던 분들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진리를 구현했던 분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히 사셨던 분들. 열애의 자녀로서 온전히 사셨던 분들. 즉 온전히 살기만 하면 되더라는 거죠. 이 짐승성을 갖고도.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혈육의 육신을 벗고 싶은 게 아니라 하느님의 영적인 육신,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영적인 육신을 덧립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거든요. 기도할 때. 이게 뭐냐면 이대로 거듭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체를 다 혈육의 자녀로서 모든 조건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덧립해달라. 하느님 자녀라는 것을 덧립해달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들리기에는 이중국적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이중국적자. 지금 나 짐승의 모습을 탈을 하고 있는데 내가 위대해질 수 있는가, 성스러워질 수 있는가 있어요. 거듭나면. 이게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일단 통로가 하나예요. 참나를 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거듭나요. 나아가 영만 각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영을 각성하면 혼을 바로잡고 육까지 정화시켜서 영혼육의 흠결없는 존재가 되면 제일 좋겠죠. 출발점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영. 영이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며 불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짐승성을 극복하냐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 외에 모든 수작은 다 짐승성으로 가지고 우리가 고등 침팬지의 마인드로 수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무슨 짓을 해봤자.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는, 중생들 중에는 기특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건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무상한 것들입니다. 일시적으로 소수만 재미보는 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도움되는 짓을 하고 싶다. 무량공덕을 짓고 싶다. 참나로 해야 돼요. 에고의 꼼수로는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짓을 해도 오래 못 가요. 유량공덕에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복은 받겠죠. 자기가 사람을 도운 만큼 복은 받겠지만 욕심으로 한 거는 딱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어느 성자도 다 그거는 이미 받았다.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었으면 상 받은 거다. 권력을 얻었으면 상 받은 거다. 그런데 하느님이 주는 상은 그런 걸로 오는 게 아니다. 하느님의 마음으로 해야 받는다. 불교는 무량공덕은 무상보시를 해야 된다. 즉 하느님 마음으로 베풀어야 무량한 공덕을 받는다. 왜 무량공덕이냐. 아니 하느님과 함께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그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일개 고등 침팬치로서 기특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특할 수는 있어요. 하늘이 볼 때도 참 저 놈 신기한 놈이네. 그런데 그거는 그래봤자 중생으로서 지은 공덕이기 때문에 그 상이 뻔합니다. 그래서 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뻔하다. 그게 도인들이 추구하는 거는 이런 단순한 유량공덕이 아니다. 늘 무량공덕 예수님도 바리세파들한테 니네식으로 하면 유량공덕밖에 못 받아. 하느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해야 영원히 녹슬지 않는 건 하느님의 그런 상급을 받는다. 이게 기본이죠. 바리세파들 비판했던 것. 그런 식으로 꼼수로 인간의 꼼수로 해가지고는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하느님의 칭찬을 못 받는다. 이 정도 보시고 그래서 답이 이거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참나를 맘만 봐도 좋은데 그래서 오늘 낮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참나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존재감으로 만족해보세요. 오직 존재감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현상계 중생심을 잠시 몰라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 고등심팬치라는 거 중생이라는 걸 잠시 몰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 판단 안 하겠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판단 안 하겠어. 내 이름도 몰라 하고 존재하시면 그러면서 존재에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현전에 집중하라. 현전하시라. 몰라 하시고 존재에 집중하라. 이 말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요. 어떤 존재를 찾아서 집중해야겠다. 그러실까 봐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존재감에 만족하기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에 만족하십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존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데 관심을 안 두고 열심히 존재만 하고 계시는 상태. 몰라. 잡념이 떠오르면 다 몰라라고 쳐버리면서 존재만으로 만족하고 계셔보세요. 그래서 제가 존버처럼 외우기 쉬우라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낮에 들였던 말씀. 외우고 계세요. 존재로 만족하라 그랬지. 여러분 지금 천국에 태어나신 거예요. 지금 천국이 지상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에서 천국 분점을 내신 거예요. 혼자 작은 점포 하나 내신 거예요. 지금 지옥에 계시더라도 여러분이 몰라하고 존재로 만족하는 순간 점포 하나 여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천국의 법계에 있어요. 극락에 있어요. 초기 불교시와 말하면 똑같아요. 열반에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열반과 극락, 천국이 조금 차이 나지만 결국은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다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지금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지금 바로 들어가 보세요. 천국에 만나보세요. 천국 하나 개설해 보세요. 여기 지금 지구에. 혼자라도 그러니까 개설하고 있어야 돼요. 전 인류가 다 마귀의 자녀가 되더라도 나 홀로 불씨를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몰라 하고 존재에 만족하는 순간 여러분 내면에서는 천국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긴 걱정 없죠. 근심 없죠. 두려움 없어지죠. 평안이 흐르죠. 자명하죠. 그 상태에서는. 거기 천국이죠. 평안과 진리가 흐르는데 천국이죠. 여러분 지옥 가서 이렇게 톱질을 당하더라도요. 톱질을 당한다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몰라. 톱질을 하든지 말든지 몰라. 나는 오직 존재만으로 만족할 뿐 하시면 지옥도 다른 차원이 되겠죠. 왜? 자기 영혼이 이미 극락에 있으니까 자기 이 몸뚱이가 어디 있더라도 또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인간계에 계시더라도 극락하면 여러분 몰라. 괜찮아 하는 순간. 몰라 하고 괜찮아져. 만족이라는 건. 난 걱정 없어. 몰라. 그것만으로 좋게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은 지금 이미 극락에 가 계신 거예요. 극락이 내려온 거고 극락에 가 계신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불교에서 육도를 얘기해요. 지옥. 지옥. 축생. 아귀. 보통 수라를 인간 위에 놓기도 하고 아래에 놓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아수라는 천국이랑 짝이 됐어요. 천국 천신들하고 싸우던 존재예요. 라이벌들인데 상징하는 게 그런데 이 수라는 늘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분노에 찬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분노에 찬 중생들을 인간보다 아래에 놓습니다. 인간은 이제 탐진치 부리는 존재인데 또 가끔 기특한 짓도 해요. 고락이 왔다 갔다 해요. 선도 했다. 악도 했다. 수라는 분노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존재들. 아귀는 엄청난 갈증. 욕구에 어떤 갈망을 갖고 있는 존재들. 축생은 그냥 무덤덤 하죠. 그래서 상태가 아귀가 더 안 좋아 보이죠. 지옥. 축생이 좀 더 평온한 축생은 또 웃을 날도 있죠.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있죠.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짐승들 키우고 하잖아요. 보고 있으면 나도 같이 마음 편해지는 게 있죠. 아귀는 그 마음이 편치 않아요. 갈증에 빠져 있어요. 지옥은요. 고통이 끝이 없어요. 자, 이게 육도입니다. 상태가 좀 나아지는 단계로 이렇게 봐주면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린 인간계에 있단 말이에요. 육도 중에 그래도 살만한 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수행이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있다면 지금 날마다 썰리고 절구해 놓고 찍고 끓이고 막 썰고 분해하고 지금 절에 가보면 지옥도 보면 뭐 완전 고어물이 따로 없죠. 장난 아니죠. 불교분들 변태인가 할 정도로 이런 지옥들을 너무 생생히 그려놨거든요. 실감나라고 보고 있으면 찔끔 오줌 지릴 정도로 겁 좀 먹으라고요. 나 이번 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게 하려고.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 영화만 보고 나도 사람들이 제 안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다 져요. 지옥을 좀 그래픽으로 보고 나면 아 거기 가고 싶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절에 가서 벽화 보는 게 요즘 같으면 아주 그래픽 잘한 영화 보는 기분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볼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실감나게 봤겠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설정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극락을 여기다 놓지 않는 거죠. 칠도윤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익히 아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괴로워 죽겠어요. 여러분 영혼은 지옥의 법괴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는. 여러분 지금 사실 지옥에 가신 거예요. 지옥에 가 계신 거예요. 지금 고통이 끝이 없이 오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 지옥에 계신 거예요. 마음, 영혼. 육신은 지금 여기 인간계에 있는데 영혼은 지옥에 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지옥이란 공명할 수 있다니까요. 지옥에 분점을 하나 내야고 가. 지금 혼자 고통을 당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귀. 지금 막 욕망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계실 때는 갈증이 난 상태로 나는 그 욕망이 채워지기 전에 죽겠다, 죽겠다 하는 이 가래에 빠져 계신 상태는 아귀의 모습이죠. 딱 아귀의 모습이죠. 축생의 모습.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하고 계시면 딱 축생의 모습이죠. 그렇죠. 집에 축생들이 막 있죠. 먹고 자고. 그러니까 인간은 좀 고등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또 봄이 있죠. 영혼 상태가. 우리도 가끔 축생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고양이가 부러울 때 있잖아요. 개가 부러울 때. 개팔자가 상팔자다. 난 그런 거 제가 예전에 시험 보러 간 날 마주친 개나 고양이를 보면 부럽습니다. 난 지금 시험 보러 갔습니다. 애들이 시험 안 봐도 돼서 좋겠다. 취직 안 해도 돼서 좋겠다. 그런데 뭐냐면 문제는 그런데 무제한 상태죠. 무제한 상태에서 본능대로만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럽지는 않죠.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 부러워하죠. 수라. 분노에 차 있어요. 내가 분노에 차 있으면 나는 지금 수라의 법계에 사실은 공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에다가 그 지점을 하나 열어서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인간계. 그럼 천국은 뭐냐. 천국은요. 여기서 이 천국과 극락을 구분하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천국이 기독교의 천국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천국은 극락에 들어가야 돼요. 기독교의 천국은 극락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의 천국과 기독교의 천국을 헷갈리시면 답이 없어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불교의 천국은요. 고등 침팬지 중에 공덕을 쌓은 사람들한테 유량, 한계가 있는 공덕에 대한 과보를 누리라고 열린 곳입니다. 휴가 다녀오는 곳이에요. 고등 침팬지가 가끔 기특한 짓을 해요. 남도 살리고 큰 사업도 벌려서 중생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늘이 쏘는 거예요. 너 천국 가서 한 100년간 쉬어. 그냥 100년간 피서하다가 포인트 다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개념의 천국이에요. 불교의 천국은 영원히 머물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천국은 거기 한계 있는 공덕에 과보를 누리는 곳이에요. 즉 특징이 뭐냐. 이 육도는 견성을 정확히 못하는 존재들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특징이. 그러니까 견성만 해도 윤회를 벗어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진짜로 완전히 벗어나냐 그게 아니라 이 육도 윤회의 특징이 견성을 못한 고등 침팬지들이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인간계로 오고 나쁜 일 하면 밑으로 내려가고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는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어떤 존재가 견성을 존재에 만족하기로 해서 견성을 했다. 마시나 봤다 하면 역시 여기서 돌고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극락 갈 조건이 뭔지 아시면 구분이 쉬울 거잖아요. 극락 조건이 뭐냐. 참나에 안주하는 존재를 불교에서도 일주보살입니다. 이게 일주보살. 극락왕생한다. 확실히 보장하는 존재는 일주보살이에요. 교리적으로. 그 아니고 믿기만 해도 간다는 경전의 가르침들도 있지만요. 그런 거는 너무 쏜 거고 사실 아미타경 같은 것도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다 조사해 보면요. 결국은 일주보살 돼야 제대로 극락 가서 부처님한테 배우지. 그 아래들은요. 극락 갈 때도 정토종에서도 구품이 있어요. 아홉 레벨이 있어요. 제일 상급, 상지상 레벨은 뭐냐. 일주보살입니다. 그 아래는 극락 가서도 많이 헤매야 돼요. 연꽃에서 못 나오고 또 엄청 기택이 타야 되고 열려도 지상에서 구른 것만큼 또 굴러서 돌을 닦아요. 그러니까 결국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일주보살만큼은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극락에 가서 부처님 바로 뵙고 부처님 지도 받아서 바로 돌을 얻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극락도 일주보살을 사실은 가장 올바른 모델로 한다는 거는 경험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해도 극락 가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나무 아미타불을 외고 있을까요? 일주보살 경지에 가려고요. 그게 뭐냐. 나무 아미타불을 외울 때 부처님이 내 앞에 늘 현전하고 결국 밖에 있는 부처님이 늘 현전하려면요. 내 안에 불성이 늘 환히 드러나 있어요. 즉 연불로 견성해야 일주보살입니다. 그걸 얻어야 가장 상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견성이에요. 그런데 정토정은 견성이라는 말 안 좋아하죠. 아미타불 만나는 게 목표니까 그런 거를 견불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견불 왕생 정토정 소원은 이쪽 대승 소원은 견성 성불. 결국 나의 본성을 보느냐 부처를 보느냐 차이인데 똑같아요. 정토정은 아미타불을 뵙고 싶어서 시작한 수행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보는 걸 중시하지만 아미타불을 눈앞에 보시려면요. 여러분 안에 불성이 드러나야 여러분 불성이 아미타불을 보는 거예요. 부처끼리 통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불성을 모르는데 아미타불을 본다. 고등 침팬치가 아미타불을 본다. 말도 안 되는 손님. 그건 자기 헛것을 보는 거고 보더라도 아니면 고등 침팬치의 관념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미타불을 투명하게 보시려면 여러분이 거듭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거듭난 정신은 이미 극락에 살고 있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이미 극락에 살아요. 나무 아미타불 정토정도 결국 들어가 보면 나무 아미타불을 한 번에 아미타불의 본성을 정확히 뛰어뚫어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미타불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견성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일주보살이 되면. 자나깨나 참나를 자각할 수 있는 경지가 견성입니다. 일주보살입니다. 선불교에서 확철되어. 확철되어 하면 윤에 벗어난다. 이 소리가 빈말이 아니에요. 확철되어 하면 윤에 벗어난다. 빈말이 아니에요. 확철되어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이 드러나가지고 사라지질 않아요. 그럼 이게 다른 말로 극락 같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식으로 천국 같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고 계시다.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성령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럼 이미 그분은 천국 사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느님과 함께 밤낮으로 같이 지내는데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고요. 이 불성을 여러분이 불성을 너무 나의 본성 나의 존재감이라고만 하니까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법신불이에요. 법신불. 법신비로자나불. 밖으로 드러난 부처들은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애고를 가진 부처들은 많죠. 개체성이 있는 부처들. 모든 부처들의 불성을 법신불,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계신 그분이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래서 나의 존재감이라는 게 비로자나불이에요. 여러분 이미 연불을 한 거고 견불을 한 거예요. 몰라 존재감에 집중하는 게 이미 연불이고 또렷이 내 존재감 안에서 여러분이 만족하고 계시면 여러분 견불을, 견성을 하신 거예요. 거기밖에 없어요. 본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법신불이 따로 계신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우리 법신불 자리고 우리 내면의 불성 자리입니다. 거기가 성령 자리고 이걸 종합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면 이걸 알아내시는데 엄청 고생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연구하시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올바른 답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하느님을 뵌 거고 견신이죠. 하느님을 뵙고 견, 불, 부처를 뵙고 본성을 보고 하는 게 그냥 존재에 만족하는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이미 만났어요. 그런데 가끔 만나요. 그런데 그러던 사이가 깊어져서 항시 불성 안에 살아요. 항시 성령 안에 살아요. 여러분은 극락에 들어가신 거예요. 입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주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일주보살은 영주권 나왔어요. 시민권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시민권 일지보살 때 일지는 뭐냐? 육바람일을 정확히 이해했을 때 즉 이 참나 안에 있는 진리까지 정확히 이해했을 때 우주 돌아가는 법까지 정확히 알았을 때 선악의 모든 판단 근거 기준이 되는 진리를 정확히 알아서 이제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 명확히 알아서 내 삶이 거기 우주적인 판단 기준 하느님의 뜻에 맞춰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영혼 안에 그대로 임했을 때 육바람일의 진리가 법신부는 어떻게 생겼느냐 육바람일로 생겼어요. 육바람일의 모습으로 생겼어요. 육바람일이 내 영혼 안에 딱 도장 찍어졌을 때 일지보살을 그러고 그런 양반은 시민권까지 나온 양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너지체까지 만들면 천국의 내 집 마련까지 된다고 했죠. 그런데 다 떠나서 일단 극락에 들어갈 첫째 조건은 일주보살입니다. 여러분 잔악계나 내 안에서 참나를 자각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은은하게라도 느끼시면서 강하게만 꼭 느끼실 건 아니에요. 은은하게라도 느끼면서 참나로부터 내가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의 모든 생각감, 정국감은 참나의 뿌리를 두고 일어난다는 것을 늘 즉시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은 극락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이걸 선불교에서는 확철되어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대승불교에서는 일주 보살 참나에 안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토정에서는 극락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영생은 에너지체까지 얻어야 되지만 보세요. 이미 영원히 사시는 성령과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것도 이미 1차적인 영생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영생이에요. 영주권도 영생이고 시민권도 영생이고 영생입니다. 영생이 깊어져가는 거지 이미 성령 안에 살아가시면 여러분 성령이 영원하듯이 여러분도 영원하다는 걸 자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극락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주 보살 아래의 경지고 여기서부터는 일주 이상은 극락 소속입니다. 결국 모든 이 전 우주에서 공부하는 모든 존재들은 극락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 부처님의 불국토가 있어요. 다른 불국토는 안 태어나도 돼요. 다른 부처님한테 안 배워도 돼요. 자, 지구는 석가모니 불국토예요. 석가모니 불국토에서 지금 불법을 배웠어요. 근데 가긴 어딜 가야 된다고요? 아미타 극락을 가야 돼요. 왜 이런 이상한 이론이 나왔을까요? 석가모니 불한테 배웠는데 왜 우린 석가모니 극락으로 가면 안 되는 걸까요? 극락의 주인공은 극락의 교주는 아미타불입니다. 불교에서 거기 가면 문수, 보현, 관음, 미륵 모든 불보살들, 지장보살들 거기 아미타불 모시고 다 있어요. 아미타불의 사실은 분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극락에 가야 우리가 아는 모든 팔대보살들을 다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일반적 불국토가 아니라니까요. 전 우주에 지구처럼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는 곳에 곳곳마다 불국토가 열려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불국토에서 일주보살 이상이 되는 존재들이 소속되는 곳이 극락인 거예요. 거기 주인이 아미타불이에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보통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화엄경에서 보세요. 화엄경이 석가모니께서 설아 신고 비로자나불이 이제 석가모니 안에 있는 법신불인 석가모니의 불성인 비로자나불이 드러나가지고 그 위신역으로 수많은 불보살들이 설법을 하는 게 석가모니가 주인공이시지만 다른 불보살들이 주로 설법을 해요. 비로자나불은 불성이니까 영이니까 그 영의 영감을 받은 수많은 불보살들이 등장해서 비로자나불의 입장을 노래합니다. 비로자나불은 얘기하지 않아요. 영이니까. 자 기독교에서 하느님은 사실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얘기해요? 하느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겁니다. 화엄경이. 그런데 그 화엄경에서 끝에 가면 보현 행원품 가면 뭐라고 하느냐. 보현 보살이 아미타 극락으로 가야 된다. 결국 우리가. 법화경은 석가모니께서 이제 엄청난 사실은 당시 열반에 태어나서 수행하고 열반에 든 존재는 석가모니의 허상이고 석가모니의 본신은 이미 예전부터 부처였던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걸 주장하는 게 법화경인데 결국 뒤에가 뭐라고 하냐. 아미타 극락가라고 합니다. 이게 골 때리는 거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해요. 아미타 극락이 가기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현행원품에서는요. 보현행원이 10가지 보현보살의 서원을 얘기하거든요. 문수보현보살도 결국 아미타불 소속이에요. 석가모니 소속으로 알려져 있지만 불경대를 가보면 더 들어가면 아미타불 소속으로 나옵니다. 오묘하게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이 보현보살의 10가지 서원만 잘 지키면 그러니까 늘 깨워서 육바라밀 하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서원이 다 자리이타의 서원이거든요. 나도 견성하고 남도 육바라밀로 돕겠다는 서원인데 그걸 잘하면 그러면서 부처님 따르겠다는 서원인데 그것만 잘 지키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다. 연불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보현보살이 제시한 양심적 서원을 양심을 결국 지키는 거죠. 양심적 서원만 잘 실천해도 극락세계에 간다. 거기 가면 아미타불이 계시는데 왕생에서 아미타불과 문수, 보현, 관음, 미륵보살 등을 친경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위대한 보살들이 아미타불을 곁에 둘러싸고 있다. 색다른 또 다른 이건 정토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이 정토사상을 노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토종 계통의 아미타경, 간무량수경, 무량수경 같은 대표적인 정토산부경에서만 아미타 부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무량수경에 보면요. 석가모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퇴전의 자리에 오른 양반들이 오른 보살들 자, 일주보살의 다른 이름이 지금 제가 너무 빽빽하게 써서 죄송한데 일주보살의 다른 이름이 불퇴집니다. 불퇴지. 왜? 진리에 들어앉아버렸죠. 안주했죠. 이제 사막도는 못 가요. 지옥, 축생, 아기는 이제 못 태어나고 오로지 부처가 되기로 이제 불보살의 길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가 되기로 확정된 존재를 불퇴지 그럽니다. 그게 일주보살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상론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불퇴진데 이분 지옥 갈지 사람은 지옥 갈까요? 못 갈까요? 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옥 갔다 지옥에서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계속 진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더라도 또 거기서 그게 닷금이 돼서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즉 이 양반은 부처가 되기로 수기를 받은 존재인 거예요. 일주보살은요. 예전 초기 불경에서는 수기라는 걸 해줘요. 부처들이. 너는 부처 될 수밖에 없다고 수기를 해주는 게 석가문이나 받는 거예요. 그건 다음 부처 될 사람만 수기를 받는 시로 나오는데 법화경에 오면 부처님이 그냥 지나가는 제자까지 다 불러다 그냥 다 수기해줘버려요. 다 부처 될 수 있다. 그게 뭐냐? 대승불교 이론에서 일주보살만 되면 수기 받은 거랑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불성이 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성에 들어 앉았다니까 이 양반은 이제 부처 될 길밖에 없는 게 다신에 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헤맴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헤매더라도 이 친구는 결국 부처가 되고 끝난다고 보증을 받는 게 불태지입니다. 이론상 불태지는 일주보살이에요. 원효 스님도 일주가 불태지다. 그러니까 결국 정토정은 일주 돼서 극락가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일주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지상에서 일주가 이미 돼버리면 극락하고 싶을 필요도 없어진다. 왜? 이미 극락에서 하니까. 원효 스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 근처에서 수행하다가 일주가 딱 될 때 아미타불을 뱉고 일주에 오른 사람들은 극락 가서 또 다른 방식의 수행을 한다.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요? 결국은 일주가 관건이고 일주 된 사람은 여기 있으나 이미 어디 있으나 그 사람은 사실은 극락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성 안에 살고 있으니까 성령 안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일주의 중요성 이런 거 유튜브에 올려드렸잖아요. 일주만 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실 일은 자나깨나 지금 빨리 틈날 때마다 몰라 존재하시고 존재로 만족하시고 이 자리가 부처짜리인 줄 정확히 아시고 계속 우리 홍익보살 실천지침 식사조각 불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설명서예요. 설명서 보시면서 매뉴얼 보면서 진짜 그런가 체험해보고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 이 집만 하시면 가장 단기로 극락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살아서 천국 영주권 나오고 시민권 나오고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주권 시민권 그러니까 좀 사이비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해야 제일 좀 와닿으실 것 같아서 설명이 됩니다. 보세요. 무량수경에 부처님이시여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불법에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 오른 보살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납니까? 맞다. 내가 있는 이 세상에서도 67억이나 되는 불태전 보살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다. 지금 부처님도요. 결국은 불태지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극락으로 보내요. 동시에 보세요. 내가 교화하고 있는 이 사바세계 말고도 원조불이 다스리는 불국토에서도 180억의 보살이 극락으로 왕생할 것이다. 보장불이 다스리는 세계에서는 90억 보살이 극락에 갈 거다. 뭐 이게 끝도 없어요. 무량음불에서는 220억 감로미불은 250억 용승불은 14억 이게 다 보내야 되나 봐요. 이게 천주교 기독교 14만 4천 이렇게 뽑아서 극락 보내는 천국 보내는 거랑 다 같은 소리예요. 숫자 개념만 다르니까 여기서는 억 단위를 쓰고 그쪽은 14만 4천 쓰니까 차이나 보이지만 실제는 엄청난 수가 가고 있다. 왜? 14만 4천이라는 게 원래 12지파에서 12천씩 12라는 게 기독교에서 아주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천인데 천은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간다는 소리예요. 인류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걸 14만 4천 맞춰가지고 숫자 찾고 채우려고 하겠다. 이런 발상 황당하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슨 용승불 승력불 사자불 이국왕불 들어보지도 못한 부처님입니다. 덕수불 묘덕산불 인왕불 해가지고요. 또 무상화불 12명의 부처님들을 쫙 얘기하면서 250억 14억 500억 80억 막 보내요. 극락으로 그럼 극락가면 누가 있다고요? 아미타불이 계시고 팔대보사리 모시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딱 종합돼가지고 팔방에 해당되는 팔대보사리 가운데 아미타불을 딱 모셔놓고 팔대보사를 그려놓은 불화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팔대보살에 이제 뭐죠? 관세원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연보살 이게 짜게 되는 보살들이 있죠. 지장보살 미륵보살 그리고 우리 화엄경 10지품을 설한 금강장보살 그리고 또 재개장보살 이라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해가지고 팔대보사를 채워요. 그래서 이 팔대보사리 아미타불을 모시고 거기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는 스토리랑 거의 같아집니다. 사실은 신기하죠. 예수님이 24장로 데리고 있는 게 거기 천국이죠. 동양에서는 구천응원 내성부하천전이 24천군을 데리고 있습니다. 구천응원 내성부하천전이 구천상제인데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24천군을 데리고 우주를 경영하고 있어요. 들어가보면 뭔가 이상하게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막 맞아서 곤혹스러울 정도로 다 스토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자 인류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이미 천국 소속이에요. 천국 소속이 된 뒤에 이제 내가 어느 어느 천국에 속해 있나 고민하셔도 돼요. 일단 빨리 천국에 들어가세요. 극락에 들어가세요. 극락인가 천국인가 따지지 마시고 일단 내 존재감에 언어도 떠나서 초월해서 그 자리에 계시면 그 자리가 거기가 이제 거기를 이름만 달리 부르지 그 자리가 그 자리구나. 육도윤회에서 벗어난 자리구나. 설사 내가 육도윤회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이미 내면의 극락이 불성이 자리잡아서 불태해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부터 여러분 이 육도를 돌아다닌다고 해도 이미 극락세계 사람이죠. 그래서 방편으로 이런 정토정 경전을 만들 때 영원히 극락에서 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극락에서 다른 별로 윤회 안하고 다른 법계로 윤회 안하고 산다. 단순히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지만 경전을 저는 달리 보여요. 저는 실상을 보니까 한 번 참나안에 안주해버렸으니 돌고 돌더라도 늘 극락에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은 영원히 극락에 들어 앉아버렸다는 게 불퇴전이거든요. 견성만 해도 제대로 견성만 해도 그 자리 간다. 그래서 견성만 하면 윤회 초월한다. 이런 선불교의 입장이나 다 같은 소리인 거예요. 알고 보면 천국 간다는 기독교의 논리나 누가 얘기 안 해줍니다. 제가 오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천국 영주권 시민권 천국 분양까지 여러 가지 연구를 다각도로 해본 결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맞겠다 싶어서 어떤 분이 재강의 듣고 낭망하셔서 극락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어떡하냐고 나 나이가 많아서 다른 수행 배우기도 힘든데 평생 아미타 극락 갈 생각만 하고 연불만 했는데 연불에서 견성하시면 이미 극락이에요. 살아계신다고 그러니까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보고 이거 갖고 가서 따지시면 안 돼요. 팜플렛은 원래 실물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팜플렛 막 너무 열심히 읽어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무슨 극락이야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견성한 존재가 사는 그 영혼이 극락인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의 살아가는 법계 살아가는 그 수준이 여러분이 사는 수준이에요. 그 세계예요. 영혼을 살아서 극락세계로 못 바꿔놓고 죽은 데 혹시 아미타불이 봐주시지 않을까 아미타불이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고 싶어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이라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미타불이 천도 예수님보다 더 그냥 막 쌌어요. 막 다 도와주겠다. 하지만 실상에 들어가 보면 가장 상급으로 제대로 구원 받으려면 결국 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해드렸잖아요. 중국과 일본의 최고 정토정 고승들이 서란 가르침 다 읽어드려서 올려드렸죠. 유튜브에 극락 가고 싶기만 해도 극락한다. 막 권하는데 꼭 권한 다음에는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가지고 일주, 보살까지 가면 연불이 밤낮으로 널 떠나지 않는 경지까지 가야 상지상으로 해서 구품 중에 제 꼭대기로 해가지고 제대로 좋은 데 간다. 너 나머지 갈래? 좋은 데 가야 되지 않겠어. 이거를 다 경고문을 넣습니다. 결국은 극락은 더 문이 열린 것 같아도 제대로 극락을 맛보려면 여기서 견성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깔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아미타불이 손만 대면 견성할 정도까지 만들어서 가라는 게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어디나 결국 간단한 이치잖아요. 내 마음이 중생심인데 짐승의 마음인데 어떻게 극락을 들어가요. 들어가도 내가 못 견뎌요.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불성이 꽃을 피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극락 소속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이미 극락 소속이에요. 우리 우리 민족에서는 살아서 거기 환인 환웅 소속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신실을 사는 거예요. 혼자 신의 도시 신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대로 다 전해오는 게 있어요. 환인 환웅이 내려왔더니 다 곰, 호랑이였죠. 이게 짐승들이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거기다가 하느님 되는 법 가르쳐서 신실을 열었다는 게 하느님들 사는 나라를 열었대잖아요. 그때 수행을 시켰겠죠. 거듭나게 했겠죠. 그게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지금도 전해오는 겁니다. 홍익인간을 가르쳐가지고 이화세계 세계를 진리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진리로 교화를 시켰다는 게 이화세계입니다. 지금 우리 광화문이 뭐죠? 빛으로 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교화라는 말은요. 바꿔놔야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변화는 변해야 되죠. 물이 이제 끓어야 돼요. 이게 액체가 기체가 되고 이 정도가 변화입니다. 변화는 변화화자 보세요. 사람이 하나는 똑바로 서 있고 하나는 뒤집어져 서 있는 게 변화화자예요.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다스려가지고요. 짐승을 사람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게 이화세계입니다. 진리로 그 이 자가 진리 리 자 다스릴 리 자거든요. 진리로 다스려가지고 사람을 바꿔놨다. 이게 지금 광화문이 빛으로 사람을 그 빛이 양심의 빛이죠. 양심의 빛으로 국민들을 완전히 바꿔놓겠다. 이게 광화문입니다. 이 교화 교화라는 게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짐승을 사람으로 바꿔놓겠다. 이게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 속에 녹아있는 얘기들을 제가 드린 거예요. 거기에서 극락이니 천국이니 이상하게 보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바뀌었으면 이미 극락에 살고 계신 거예요. 육도를 벗어나서 천국에 살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그걸 아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또 이런 사이비 소리에 휘둘려요. 극락 보내줄게. 본 적도 없는 극락 보내주겠다는 브로커들한테 또 속고 또 속고 살아서 이미 극락 천국에 사는 분들은 사이비에 당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 소속을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이중국적자인 거 압니다. 모습은 혈육의 자녀여 고등 침팬지지만 내 영혼은 천국에 살고 있다는 거 압니다. 왜? 내면에서 육바람이 흐르거든요. 처음에 깨어나서 그다음에 육바람이 흐르면 시민권까지 나오죠. 그런데 이게 살아가는 게 이거예요. 결국 내 안에 천국이 내 안에 극락이 펼쳐지고 내 중생심이 이 천국에 살면서 조금씩 물들어가지고 이 중생심까지 천국에 의해서 교화되는 게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요. 내 안에 성령을 아는 게 칭의 나는 하느님 자식이었어 이거 아는 게 칭의 나는 이제 의로운 존재야 그다음에 성화 내 중생심까지도 하느님 천국의 룰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가요. 중생심이 그게 성화예요. 그러면 시민권까지 나온다는 내 영혼까지 즉 인격 전체가 새로워지게 돼요. 하느님 룰대로 살게 되는 모습이 점점 드러나요. 세월이 갈수록 그게 거룩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자리 잡아가지고 불성이 드러나서 확고하게 진리의 안주 참나의 안주 하는 게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 진리의 안주 육바람일의 진리의 안주에서 내 인격이 다듬어져가는 모습이 두 번째로 옵니다. 그럼 이분은 천국 거주자죠. 시민권자까지 돼버렸는데 아주 그런 불퇴전으로 영원히 이분은 천국에 살 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것만 아시면 세계 모든 종교가 다 손바닥 위에 딱 놓여서 보입니다. 뭔 소리 하는지가 요한계시록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마게돈에 처해 계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양심과 욕심이 매일 매 순간 싸우고 있죠. 그런데 이 고등 침팬치는 못 이깁니다. 절대로 절대로 욕심 못 이겨요. 확 짠 대가리 굴려서 결국 욕심을 포장하다가 욕심에 먹혀요. 거듭나버린 사람만 이길 수 있어요. 양심이 내 안에서 성령이 불성이 꼽힌 사람들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덧 양심이 51% 이상 주도권을 가질 때가 오면 확실히 이기지만 늘 51%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순간에 51%가 돼서 욕심을 물리칠 수 있으면 그 사람도 승리한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다 예수님처럼 높은 경지 되라고 안 했어요. 버티라 그랬어요. 버티면서 순교하라. 즉 이겨내라. 끌려가지는 마라. 악마한테 그냥 끌려가지는 마라. 욕심에 그냥 끌려가지는 마라. 깨워서 성령 안에서 버텨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가게 해주마. 이게 다 같은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꼭 지금부터 천국이건 극락이 정토죠. 정토건 지금 정토에 사시는 분 천국에 사시는 분이 늘어야 지상정토 지상천국이 오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정토를 유치하고 정토 이 지구 지부를 내고 하지 않으면 지구에는 오지 않아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개나리를 피워야 지구에 봄이 오지 봄이 오지 않아요. 다 마귀한테 지고 욕심한테 지고 중생심에 끌려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죽어서 그 천국 가는 거 극락 가는 거랑 뭐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지상에도 극락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정토가 구현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지상을 그냥 극락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왜? 극락에 사는 사람들이 51% 이상 해계모니를 잡고 이 지구에서 힘을 발휘하면 지구는 극락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극락이 돼버려요. 재밌죠. 이런 발상도 아미타불은 다른 부처님들하고 다른 위격입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아미타불을 자꾸 얘기해요. 아미타불의 분신들인 관세윤보살 같은 분 지장보살 같은 분 다 분신들이에요. 아미타불의 사바세계에서 활동할 때는 보살의 모습을 하고 그 극락에 계실 때는 그 극락에 계실 때는 부처의 모습을 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이쪽 기독교에서 예수님급에 해당되는 존재라고요. 법화경에서 석가모니를 그렇게 예수님급으로 높이면서도 왜 결국 끝에 가면 아미타 극락가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스토리가 보이잖아요. 모든 대승경들은 아미타불로 모이고 있다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차원이라는 게. 석가모니 모시는 보살들로 알고 있는 문수 보였는데 왜 아미타불을 가서 거기 모시고 있냐는 거죠. 왜 지장대로 거기가 있냐는 거죠. 왜 8대 보살도가 있어요. 아미타불을 그려놓고 8명의 보살 딱 그려 놓은 8대 보살도가 아주 오래된 불화로 다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보통 분은 아니구나. 그래서 심지어 화음경의 주석가들은 아미타불을 비로자나불의 화신으로 봅니다. 비로자나불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비로자나불. 다른 부처님하고 좀 다른 부처님으로서 높여요. 이름이 아미타불이라는 게 무량수불 무량광불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이란 뜻이죠.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극락감은 영원히 무량수를 얻어서 영생을 한다던데요. 이게 유뇌하면 안 되지 않나요. 유뇌해도 이미 극락에 살고 있다니까요. 불태전으로. 그게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교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천국이나 극락론으로 얘기하면 어딘가 좋은 천국에 가 어딘가 좋은 극락에 가는 걸로 얘기될 수도 있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얘기가 들어가 보면 냉정하게 여기서 내 안에서 불성이 드러나서 소멸되지 않고 성령이 드러나서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뜻대로 육바람일의 진리대로 내 중생심을 조금씩 조금씩 교화해 나가자. 그게 결국 그렇게 교화해 된 정도가 화엄경의 1지, 2지, 3지에서 10지까지 가는 거고 10지 보살이 인류 중에 제일 왕이다. 그래서 아미타불이나 예수님을 제가 10지 보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들이 계신 그곳이 극락정토의 꼭대기고 천국의 꼭대기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종교도 다 이해가 되면서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나오잖아요. 극락 가려면 아미타불 외셔도 좋아요. 화두를 하셔도 좋아요. 아버지 예수님 하셔도 좋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 안에 있는 존재와 접속하십시오. 그냥 코드 꽂으세요. 꽂으면 이미 여러분 극락입니다. 좀 아쉽다. 그러면 아미타불을 외세요. 그러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나랑 아미타불이 둘이 아니다는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한 번만 아미타불, 아미타불 가지 마세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처럼 깨어서 나랑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불과 인격적으로도 둘이 아닌 마음으로 극락이 있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부처님 내 불성이 드러났어요. 아미타불과 이미 둘이 아닌 하나로서 우리의 친교를 맺고 있어요. 부처님을 늘 보고 있어요. 비로자나불을 늘 보고 있어요. 그럼 거기가 극락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오. 성령이 영원히 함께 있으면 나도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성령만 만나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럼 거기가 이미 천국 아닌가요? 자, 하느님과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 내가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내 영혼이 이미. 그게 천국이에요. 자꾸 요한계시록 보고 하늘에서 천국이 내려올 걸 막 그려놨거든요. 그거는 환영이고요. 실상은 우리 영혼에 임하는 겁니다. 딱 마지막 한마디 예수님이 내 왕국은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다. 그거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혼에 임하는 왕국이지. 나는 거기서 왕이다. 잡혀가서 그랬어요. 너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며 내 왕국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난 천국의 왕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국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 왔다.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말이 휘둘리지 마라. 천국은 그대들 마음 안에 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은 얘기예요. 유마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육바라밀 하는 마음이 극락이다라고 해버립니다. 우리가 몰라만 하고 있어도 선정을 하고 있는 거죠. 육바라밀 중에. 생각을 자명하게 하고 계신 것은 반야바라밀이죠.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 이미 작동해버리면 여러분이 정토에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고등 침팬지로부터 초월해서 정토에 계실 수밖에 없어요. 중생심에서 초월해서 고등 침팬지의 마음에서 초월해가지고 중생심에 머무시는. 고힘이 51% 이상이면 여러분은 극락을 제대로 누리시는 거고 고 51%가 아니더라도 극락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극락의 기운을 가지고 품고 사시면 여러분이 불퇴집니다. 불퇴지라고 해서 51%인 건 아니에요. 쭉. 약해도 될 땐 약하게 계시면서 또 중요한 마가 침범할 때는 또 51%를 강하게 해가지고 대처하고 또 은은하게라도 내 안에 있는 존재감을 느끼면서 사시면 일주보살은 확실합니다. 극락, 천국은 확실하게 여러분께 된 겁니다. 그 정도 해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결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과보를 누리시면서 또 다음을 얘기하는 게 맞지. 이것도 모르면서 극락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아무리 떠들어도 정토가 어떻고 다 남의 얘기입니다. 자기랑 다 무관한 얘기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많은 천국, 극락, 정토 얘기들이요. 사이비 교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또 들고 나오고 또 들고 나오고 휴거 뭐 별소리도 하지만 그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난 이미 휴거 된 거예요. 지금 극락에 살고 있으면 무슨 몸뚱이가 들려야 휴거입니까? 영혼이 들렸는데 이미 그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